다음 키워드는 돌아온 국민연금입니다. 그동안 국내 주식을 대거 매도했던 국민연금이 매도 행진을 멈출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박사님,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어요.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리밸런싱이 마침내 단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난 주말에 총자산 중에 국내 주식 비중 16.8%를 보유한다라는 그것은 그대로 두었지만 거기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자산 배분 5차 허용 범위, 종류에는 2%였는데 이것을 3%로 높였단 말이죠. 그러는 바람에 1%포인트가 더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최대 지분 안도가 19.8%가 넘어됐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최근에 있었던 지난해 11월 달부터 있었던 일방적인 매도 행렬은 좀 멈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. 지금 국민연금이 그동안에 가장 많이 지난해 11월 달부터 올 들어서 가장 많이 판 종목 삼성전자, 셀트리온, LG화학, LG케미칼, 또 NC소프트, 카카오, 현대차, 삼성 SDI, 포스코, 네이버 이런 종목들 우량주, 대형주인데요. 이 종목들이 공교롭게도 우리 동학게이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을 당장 국민연금이 매수에 들어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에 서너 달 계속 이어줘던 폭발적인 매도폭탄, 매도폭탄 행진은 어느 정도 멈출 수가 있게 됐다.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이 단기 위기를 수습한 것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상황에 맞게 또 국민연금의 안전, 노후자산 관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자산 배분 비율을 총점검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지금 현재 비율은 2011년도에 만든 것이거든요.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돌아온 국민연금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.